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조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펠스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한 상황을 체크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요.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우리 전승지 연구원. 그나저나 삼성선물 어떻게 모의투자대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 잘 되고 있지 않나... 잘 체크는 안 해봤는데요. 본인회사 콜을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만 나의 알리다. 알리는 데까지만 나의... 하긴 뭐... 회사도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이게?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을 하고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셔야죠.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김 프로님은 선물 거래 해보시지... 그럼요. 당연히 해봤죠. 혹시 저희 회사에서 그때 하신... 아니요. 이번에 옮길게요. 진짜. 제가 전화 드릴게요. 진짜 저한테 주시지 말고. 어떤 선물 거래 해보실까요? WTI 했죠. 작년에 다 얘기했어요. WTI 얼마에 샀는지까지 다 오픈했어요. 선물이 좀 위험해요 근데. 위험한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투자 자산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한 1, 2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버리지를 써도 전체 자산이 극히 일부만 하는 거라서 레버리지를 레스로 다운시켜서 선물 거래를 하는데 근데 그게 큰 흐름을 캐치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는 좀 도움을 받아요. WTI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저점에서 한 번씩. 매년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매일 트레이딩은 아니고 이럴 때는 이건 용서할 수 없지 그러고 그럴 때 한 번씩 선물을... 너무 빠지거나 올랐을 때. 그렇죠. 저희 모바일 앱도 되게 좋거든요. 모바일 앱에서도 모의 투자 하실 수 있다고 그러고 돈을 내야 되는 기사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회사 앱 잘 보거든요. 이번 달 말까지 저희 모바일 앱도 한 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디만 하면 폭증했을 텐데 이번 달 말까지 하시는 분 중에 10분... 아니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코로나 끝나면 10분 뽑아서 승진 누나가 쏘맥 쏩니다. 딱 한 마디만 하면. 쏩니다. 진짜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죠. 저 기억을 절대 못 하시겠지만 그때 블루웨이브가 되면 저 무슨 술을 주신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술? 네. 그때 무슨 내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술 비싼 거 주셨어요. 아 양아 대국. 아 양아 대국. 네. 오케이. 있습니다 저희. 유 사장 호성아 양아 대국 몇백만 주라. 저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 있어요. 오케이. 비싼 건가요? 내 친구가 그거 수입하는 친구. 중국 8대 명주입니다. 8대 명주. 중국 술 좋아합니다. 네. 아주 친한 친구가 그거 수입하는 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전승진 연구원님 이제 솔리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역시 뭐 일간 주간 뭐 시장 동향부터 이제 쭉 한번 살펴봐야죠. 네. 일단 보통 새 시장은 연초이기 때문에 좀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을 하거나 또는 그 해 전망의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블루웨이브라는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했지만 어쨌든 시장은 위험선호 구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채권 금리는 상승을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주가도 상승했고 달러도 약했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제 나스닥이 2.56%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미국의 3대 지수가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구릿값도 1.27% 상승을 했고 WTI의 금도 상승을 했고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달러 약세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워낙 그동안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또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달러 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은 어제 일간으로는 이번 주 조금 힘들었던 IT의 강세가 좀 두드러워졌습니다. 나스닥이 툭 등이 내버렸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IT가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다 강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직 좀 확산되는 과정이다 보니 필수 소비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주간으로 보시면 에너지와 원자재, 금융의 강세가 벌어집니다. 에너지는 WTI가 50불을 넘어서면서도 지지를 받았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금융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요 주식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 일간 기준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조금 힘들었던 빅테크 기업들, 애플, 구글, MS 이런 주식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테슬라가 어제 8%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테슬라랑 엑스모빌이 제일 두드러졌는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가격 인하 이슈도 있었고 어제 많이 오른 이유는 RBC 캐피털이 2년 동안 유지했던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포기를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항복했어요? 네, 완전히 틀렸다. 완전히?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그런데 주간으로 보면 엑스모바일이 9.1%가 오르고 테슬라가 15.6%가 올랐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양극단의 밸류에이션 가장 부담된다라는 테슬라와 밸류에이션상 가장 널널하다는 엑스모빌이 함께 오른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사실 작년에는 WTI가 올라도 엑스모빌이 못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연초 들어서는 좀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사실 어제 그제 우리 정유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WTI가 더 갈 거다, 한 65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네. 전 세계 증시 동향도요? 새해니까 오늘은 이제 전 세계 증시니까 올해 기관들이나 해치펀드들이 연초에 어떤 주식에 관심을 있는지 좀 한번 보려고 주간으로도 전 세계 증시를 봤는데요. 보면 러셀이 좀 많이 올랐고 영국 주식도 사실 딱히 이유는 없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올해 분위기가 좋으려는지 작년에 생각보다는 지수가 이렇게 못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 좀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랐고요. 다음은 외환시장 보시면... 그 외환시장 가기 전에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주간도 그렇게 일간도로 계속 올랐잖아요. 이름 이제 얼마 전에 공무에도 친다고 엄청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전화 받죠. 전화 받죠. 빨리 상환하라고. 그럼 이제 사서 사서 넣어야 되니까 테슬라 주식을 또 사서... 이제 곧버스 산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파산 상품으로 레버리지를 더 일으켜서 숏을 치는 파산 상품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빠진 콜 나오는 거지. 증권회사 전화해서 빨리 돈 넣어. 아니면 청산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컴플리트 룡.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환시장 동향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네. 일단은 달러는 전반적으로 약했고요. 주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소리가 안 들리세요.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했고요. 이번 주 보면 호주 달러랑 유로 강세가 두드러졌고 사실 이제 원화가 이번 주 좀 약했어요. 첫날 80원대까지 찍다가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90원대 위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외국인이 별로 주식을 안 사주고 또 밑에서는 새해니까 해외 투자, 집행하는 것들 이런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원하는 작년만큼은 일단은 강세, 흐름이 가파리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원자재 시장 동향을 보시면 일단 WTI가 말씀드렸듯이 50불 위로 올라가는 그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오펙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2, 3월에 좀 증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사우디가 통크게 우리가 감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50불 위로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구리, 구리값 이런 것들은 정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고 금값은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 얘기가 나와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연초 들어서 33% 올랐더라고요. 연초라는 게 이제 며칠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제대로 뽀모 심리를 올해 연초예요? 연초, YTD 며칠 됐어. 아마 기관들도 이게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10만, 15만 이렇게까지 전망들을 내놓고 있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네. 1억이요? 1억인가요. 그런데 1억 한 천 되겠네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냥 약간 불안한 게 나 조금만이라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제 내가 점심 때 70대 사업하시는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출판하고 하시는 코인은요. 토이니까. 내가 너무 쫄려가지고 코인은요. 코인. 갖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포스가 70대 어르신께서 코인은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비롯한 여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주요 거래소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선물 거래소 이런 데서는 거래를 아직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이번 주 가장 핵심은 블루웨이브일 테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외환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블루웨이브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행력을 강화시켜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가 있고 공약들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첫 번째로는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두 번째는 격차와 불균형의 축소 그게 개인들 간의 소득 불균형일 수도 있고 실물과 금융 간의 계리일 수도 있고요. 셋째는 미국의 위상과 건전성의 강화라는 그런 공약들을 통해서 그런 대응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측면 두 번째로는 위험선호도 측면 세 번째는 미국의 건전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는 하루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1년일 수도 있는데 전 한 6개월 그 정도 단기적으로는 약달러 우호적이지만 약달러로 간단한다기보다는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와의 지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달러의 우호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게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정치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실물 경기일 수도 있고 통화 정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나로 막 달러가 그렇게 간다라기보다는 그럴만한 환경 변수를 하나 추가시킨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달러의 우호적이다. 네. 너무 비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약달러로 간다와 약달러의 우호적이라는 것의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니까 약달러로 갈 가능성의 정도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슈들에 더 반응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건지 약간 이거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 중에는 후자 쪽인 거예요? 그러면? 약달러의 우호적이라는 게 이런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더 약달러로 갈 가능성 더 약달러로 갈 거라는 얘기인 건지 자수처럼 더 끌어당긴다는 건지 아니면 약달러로 갈 가능성 전체가 조금 높아졌다는 걸 좀 연하게 표현한 건지 일단 그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뷰랑 연관이 있을 건데 저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달러 약세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쪽이 조금... 환경을 점검할 때 흔히 쓰는 용어죠. 우호적이라는 거는 그 다음 용어가 환경이에요. 약달러로 가는 우호적인 환경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대체로 그 우호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측면에서는 지금 기대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기대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실질 금리를 낮추면서 달러 약세도 적일 것 같거든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아주 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은 정부 주도로 뭔가 안 하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일단은 차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조금 당겨올 수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물가 상승 압력, 경기를 더 빠르게 뜨겁게 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히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올라오면 일단은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통화 정책을 쓰면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걸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 맡겨놓고 그냥 돈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수표책 그러니까 1000달러씩 600달러씩 꽂아주면 이거는 대체로 무조건 소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나마 지금 그게 안 쓰여져 있는 거는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걸 이제 주식이나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백신이 5월, 6월 돼서 일반화되면 들고 나와서 쓰고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또 정부가 사실 돈에 꼬리표가 생기거든요. 정부가 친환경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다 정해주기 때문에 빨리 또 그 산업이 뜨거워질 수가 있고 쓰라고 하는, 쓰라고 무조건 쓰는 걸 강제해서 주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외환시장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블루웨이프가 그래서 이제 금리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기대물가가 올라가고 실제 금리를 낮추니까 달러 약세 압력을 줄 건데 두 번째로는 미국 10년 국채금리를 보시면 지금 1%를 넘어섰어요. 이게 60조 입형선을 약간 딛고 안착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미국 달러가 상승한 것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정부 주도로 경기 부양을 하면 다른 나라보다 더 뜨겁게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2019년 3분기, 4분기에 벌어졌던 그러니까 글로벌 팬데믹 직전에 벌어졌던 상황보다도 기울기로만 따지면 그렇게 가팔라 보이지는 않는군요. 금리 상승의 기울기가. 네, 사실 시장에서도 10년물 금리 상단을 1.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마디지수이기 때문에 0.9대에서 1%를 돌파하니까 시각적으로는 오유,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주 부담스러운 증시 측면에서는 수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 달러와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돈 쓰고 2천 달러씩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약 달러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불균형의 해소, 개인 간의 소득 불균형, 그다음에 실물과 자산 가격의 불균형. 여기 보시면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물 경기는 나쁘잖아요. 이게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자산 가격의 기울기보다 실물 경기의 기울기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법인세의 증세에 대해서도 지금 초반에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겠죠. 네, 좀 뭔가 정신이 차려지고 코로나 좀 진정되면 법인세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텍스팔러시 센터에서 미국의 기관에서 바이든 세제 계획의 세입 효과를 추정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내년부터 법인세의 인상이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2021년부터요? 2022년부터? 네, 올해 봐요. 올해는 뭐 세제 하기도 힘들지만 한다고 해서 돈이 잘 안 들어올걸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 낼만한 기업들이 많이 탈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일부 회사들에서만 걷게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로 여기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시장이 뜨겁고 달러가 좀 그 위험 선호도 때문에 약해질 수는 있는데 좀 뜨거운 정도가 약화되면 달러도 조금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의 건전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동안 미국의 쌍둥이 적자니 이런 이슈 때문에 달러가 급락할 거다,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이제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증세가 미국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를 좀 다시 건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주당 정부에서 건전동이 올라가네요. 네, 우연일 수는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 경기가 사실 우연하게도 이때도 미국 경기가 항상 좋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돈을 많이 쓰는데요, 민주당 정부는. 네, 보통 보면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세입이 많이 거치면서 수지가 좀 좋아진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에 우려를 조금 이제 놔둘 수 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경상수지는 이제 원유순 수출국이 되면서 경상수지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막 빠르게 악화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들 감안하면 이제 뭐 그 달러에 대한 그런 쌍둥이 적자니 이런 우려는 조금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막 달러가 폭락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낮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이슈를 풀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블루 웨이브 아니고 블루 리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잔물탈이라고. 잔파도다. 네, 네. 네, 네. 사실은 뭐 50대 50 상원, 하원도는 5석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막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인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몇 명 있대요. 그래서 민감한 사안에 불출석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큰 파도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환호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상황이 돼도 좋게 해석하는 거야.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이 되는 대로. 그죠? 블루 웨이브 되면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이 블루 웨이브가 됐을 때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는지 말씀해 주신 건데 대체적으로 약간 약하게 하지만 훅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1분기는 달러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2분기가 가장 달러 약세 우호적인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분기보다 2분기예요? 네. 일단은 북반구 날씨 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백신도 거의 초여름 정도를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집단 면역 시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작년 3, 4월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전년 대비로 하면 물가가 막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이거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줄 거고. 그럼 이제 시장이 날씨도 좋고 경기도 사실 1분기는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2분기가 좀 가장 환호하고 달러가 약해지는. 사실 미국 동부 기준으로 이제 소비를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작하는 게 부활절, 부활절 휴가, 부활절. 언제쯤이에요? 대충? 4월 초? 4월 초인가요. 4월 초. 그래서 이제 부활절 그 시즌이 사실 한 해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3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이제 부활절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무렵부터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네. 좀 더 달러 약세 우호적이고 좀 금융시장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뜨겁지 않을까. 그런데 워낙 시장이 요새 돈이 많은 시장을 너무 스마트해서 다 땡겨서 반영하긴 하지만 2분기가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아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장이 진짜 영향을 많이 주죠. 위아나도. 그렇죠. 사실 연초 중국 시장은 분위기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주가도 좋고 위아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한 10시 20분쯤 되면은 고시 환율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환율을 중심으로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1월 5일에 발표한 보시 환율이 전일 대비 1% 정도 절상이 되면서 2005년 7월 위아나 개혁 이후 최대폭의 절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중국이 좀 외환 관련한 정책들에 작년 말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위아나 바스켓 지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달러 비중을 조금 낮췄는데 사실 이건 매년 좀 점검을 해서 변화를 시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비중을 낮췄고 두 번째로는 올해 들어서 이제 위아나 국제화의 일환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위아나를 좀 결제하기 편하게 좀 바꿨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중국이 일단은 좀 가파른 위아나 강세가 싫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일단은 중국의 해외 법인들이 본국 중국에서 좀 돈을 많이 빌려갈 수 있게 좀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그러면 달러 수요가 발생을 하고 위아나 강세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고 특히 6.21 같은 경우는 중국 국가 외양관리국이 시장의 무질서한 변동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시장이 이제 위아나 강세 싫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너무 너무 강한 거 네, 근데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은 이게 뭐 절대 기조적으로 위아나 강세가 싫다기보다는 연초에는 항상 투기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플레이가 조금 싫다 정도의 은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중국 제조업 지표가 조금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여름부터 지표가 계속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것들 반영하면 위아나도 사실 많이 워낙 많이 강세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강세 기조이긴 하되 좀 속도 조절하고 근데 이 차트 보니까 진짜 수직 낙하하긴 했네요. 그렇죠? 네, 위아나도 사실 관리 변동 환율제 임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시장 환율제도 아닌 나라에서 이런 정도 빠졌으니까 사실은 중국 당국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유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 된 것 같네요. 네, 보통 한 6.3 위안, 지금 6.4 위안대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많은 기관들이 한 6.3, 6.2 정도를 올해 환율의 하단으로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아나가 예를 들어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다시 말하면 위아나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이제 달러도 어느 정도 약간 하락이 우호적이라면서요. 근데 위아나도 이렇게 약간 하락으로 가면 나머지들이 힘들어집니까? 그렇게 되나요? 사실 어느 나라와 경합을 하고 있는지, 수출을 경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아나 강세에 가면 사실은 좋아하는데 원화 안율하고 위아나 안율하고 또 방향성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기관 중에 위아나가 더 강했죠? 네, 맞습니다. 원화보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하고 경합하고 있는 어떤 제품에 관해서는 약 달러 기조에서도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위아나 강세면 사실 중국의 어떤 구매력이 더 강해지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부터 수출할 게 많다는. 우리나라보다 수입 많이 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아나 강세는 우리 주식시장에도 나쁘지 않고. 사실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를 또 반영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글로벌 전체 자금 플로우가 극히 안전 자산인 달러에서 대표적인 신흥국 자산인 위아나 자산 쪽으로 옮겨간다는 건 그 옆에 훨씬 더 신흥국에서 탈피된 선진국스러운 신흥국인 한국이 조명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극적인 외국인 매수세의 전환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세는 올만큼 온 거 아니에요? 위아나? 그거 이제 모르지. 더 가진 거. 왜? 위아나 한번. 아니, 이제 많이 털어진 거. 독버스 위아나 한번 해보려고? 많이 좀 간 거 같아서. 이제 좀 혹시 약간 정부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또 IMF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 아이고, 그나저나 참 중국 주식으로 큰 수익 나신 분들은 훨씬 좋겠어요. 위아나로도 또. 물론 이제 원화 대비하면 그 수익률이 크다지 큰 건 아니지만 사실 사과개미분들은 테슬라 같은 걸 제외하면 기간 중에 작년 하반기부터 달러가 워낙 약해져 버려가지고 똔또친 분들은 상당히 많이. 네네네네. 그렇죠? 환전수수료도 들고. 산율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자, 이 삼성선물 우리 승지 누님과 함께. 오이 투자 많이 해주십시오. 모바일 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승지 소맥 누님께서 이 정도 얘기할 때는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삼성선물 앱도 많이 까시고 거기에 댓글 좀 많이 나와서 승지 소맥 누님 때문에 왔습니다. 언니 때문에 왔습니다.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식구잖아요. 삼성선물 모바일 앱 까셔가지고 거기 뭐 추천인 이런 거 넣는 거 있어요? 전승지 이렇게 넣는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체크를 안 해봤어요. 아니, 체크 좀 하고 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들면 삼성선물의 경영진에서도 이건 뭐 전승지 때문에 이렇게 하지. 다른 변화가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갑자기. 거기 리테일이 있는 데도 아닌데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니까. 선물 모의, 모의니까 크게 부담 없이. 연습 한번 해보신다는 생각이에요. 쏜다고 했습니다. 네? 코로나 없어지면 10분 뽑아서 쏜다고 했어요. 오늘 술 드시면 그거 같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전승지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russe